아빠,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? 어른들 말씀 잘 듣고, 너한테도 인사 잘하고 아빠, 가는 거야? 손님이다. 안 맞네. 오늘 손님 안 왔는데 왔잖아. 아까 걔. 걔는 손님 아니지.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식구지. 이상한 벌레 되게 많은데? 싸가지 없냐.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알아?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방 그만 피워. 진이, 지니, 같이 살 것 같긴? 진이, 어른데? 같이 같이 하면, 갈 거지? 약속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